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시간,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퀴즈가 나왔죠? 여러분이 인생을 날로 먹고 싶다면 알아야 하는 ㅅ, ㅅ, ㅅ ㅅ, ㅅ, ㅅ이 뭘까요? 맞춘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ㅅ, ㅅ, ㅅ은 생산성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것은 인풋인데 여러분의 효율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되지 열심히가 그대로 아웃풋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상품화하고 결과하냐는 효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를 잘 몰라갖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갖고 인생 억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키보드 칠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생산성을 올리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키보드를 치면 일단은 생산성이 어떻게 떨어지죠? 손목 질환들이 발생합니다. 손목 관련 근골골골계 질환들이 발생하고 목 관련 근골골골계 질환들이 발생하면서 아프니까 어떻죠? 뻣뻣어지고 그래요. 자세가 나쁘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저는 거기다가 투자를 적당히 합니다. 어떤 투자하면은 저는 그 책상이 전동으로 돼갖고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조금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올립니다. 의도적으로. 서서까지는 안 하고 의도적으로 올리고 낮추고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든 좀 왜냐하면 이게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시잖아요. 하면 계속 거북목이 조절로 돼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바꾸기에 이거를 높낮이를 막 바꿔가면서 하면 어때요? 내가 30분 하다가 이걸 올려버리면 이렇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골골골계 질환이 조금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뭐 살 때 돈 100만 원 썼다고 칠게요. 책상이니까 좀 비싼 전동 책상이니까 근데 그거를 10년, 20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게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노트북을 쓰지만 저는 데스크탑을 안 쓰고 노트북을 쓰는데 키보드를 따로 쓰거든요. 왜 키보드를 따로 쓰냐면은 노트북은 모니터랑 그거 뭐냐 키보드랑 일체형이잖아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이게 키보드를 저는 15도 각도로 틸팅한 다음에 하거든요. 이렇게 키보드, 빨리 이렇게 쓸 때는 이게 안 구부러지니까 손이 이렇게 안 구부러지니까 팔목이 덜 아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한 끝에 키보드를 15도 정도 틀어버리면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요. 이게 명언이 뭐가 있냐면은 링컨이 한 말인데 나한테 나무를 패라고 한 시간을 주면은 나는 나무를 패는데 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45분을 도끼 칼라를 쓰는 데 도끼 날을 가는 데 쓰고 15분만 패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링컨은 엄청나게 효율을 중시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 효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다음에 효율이라는 거는 결과 대비 인풋이기 때문에 이런 특히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일하는 거는 좀 특히 어렵습니다. 이 효율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결과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관찰을 많이 한 다음에 터진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생각보다 거기서 이 정도 퀄리티도 성공했네. 그래서 잘하는 걸 쫓아 할 게 아니라 기본을 갖추면서 빼도 되는 걸 찾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게 완전 개꿀팁이네 진짜. 빼도 되는 거를 찾는 게 완전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건이 PD 옛날에 있었을 때 카드뉴스 페이스북에서 한창 할 때 뭐예요?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가 걸리냐? 맨 처음에 뭐 이틀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하루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거를 하루를 하면 우리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그래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여봐라. 생산성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 올려서 얼마 터질지 모르지만 다섯 개 넣어서 한 개 할 시간에 다섯 개를 만들어두면 무조건 생산성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그 그림을 그리는데 과연 그러면 모든 그림의 색칠을 다 해야 되는지 이걸 따져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반 사진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거에서 또 내용을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따갖고 윤곽선을 따갖고 그림에다 활용하는 방법도 쓰고 그랬거든요. 툴도 쓰고 프로그램도 쓰고 그 다음에 색깔도 빼고 그러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강조해야 되는 엠파사이즈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그 장에는 색깔을 또 넣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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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두 시간인가인가 한 시간인가 어쨌든 뭐 이게 거의 뭐 10분의 1 개념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하루 종이라도 안 되는 게 몇 시간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거 그림인데 색깔도 빼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럼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냐?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퀄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 퀄리티는 모르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파퓰러리티랑 퀄리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질이랑 대중성은 완전 다른 개념인데 이게 뭔가 질이 높으면 대중성이 높다는 거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거를 정확하게 매칭시키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중성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빵 터져서 만공유. 만공유면 페이스북에서 어마어마하죠. 그게 도달로 따지면 100만 도달, 200만 도달이니까 치듯이 지나간 사람이 몇백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는 오히려 하루 종일 이틀을 써서 해둬도 우리가 100만 도달이, 200만 도달이 안 된 적이 많은데 만공유가 안 된 적이 많은데 이건 어때요? 오히려 이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뺄 거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뺄 거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냥 만약에 내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 체인지그라운드 이게 분업이 잘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자기가 글도 쓰고 콘티도 짜고 모두 하고 모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글 쓰는 거랑 영상 편집이랑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글 쓰는 사람들은 특화돼 있으니까 대본을 빨리 뽑아요. 이게 혼자 하면은 예를 들어 혼자 각각 하면은 하루하루 걸려서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하면 어때요? 이날 대본 두 개, 영상 두 개. 이날 대본 두 개, 영상 두 개에서 네 개를 할 수 있어요. 생산성이 두 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리려면 어때요? 협업이 되게 중요하고 협업의 핵심은 뭐예요? 또 소통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게 뭐예요? 뻘짓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스매치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오는 정보의 미스매치 때문에 두 번 해야 될 일이 한 번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확 올라가죠. 생산성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성을 올리는 거는 되게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2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3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다각도로 접근을 해보시면 언제나 생산성을 올릴 방법은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거는 고민을 하면서도 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는 거는 고민을 하는데 이 생산성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이 생산성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삼성이에요. 수율을 올리는 거 어떻게 하면 똑같은 웨이퍼에서 똑같은 원장 글래스에서 테레비랑 테레비 디스플레이랑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더 많이 만들고 어떻게 하면 수율을 85%에서 88% 올릴까 밥 먹고 이 고민만 해서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다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생산성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CEO 아바타인데 굳이 기업을 안 해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하나의 삶이 예술이고 경영입니다. 그거를 다 잘 경영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경영하시려면 뭐가 중요하다 핵심 내용이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연하게 열심히 노력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 항상 모든 강연에는 계속 독서 얘기가 나오는데 똑똑해지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여러분이 맨땅에 헤딩하는 거랑 내가 책이랑 이런 데서 간접 경험을 하고 그 사건이랑 문제에 부탁드리는 거랑 완전 레벨이 다르거든요. 최고죠. 독서만큼 여러분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게 없죠. 아셨죠? 어쨌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생산성을 올리는데도 되게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모두가 생산성을 오늘 이 영상으로 최소 10% 정도는 올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